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 시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냥 용기가 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부가 만나서 재물은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모든 게 나한테 들어오는 부부와 말하자면 인연이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뱀띠, 원숭이띠 이분들이 만나면 서로가 재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동업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재물의 운을 불어들이고 합의가 잘 맞아요. 어떻게 보면 뱀하고 원숭이하고 안 맞는 것 같으면서 이상하게 뱀이 따리를 틀고 감싸려고 하면 원숭이는 빨라서 잽사르게 빠져나가거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피지를 않아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의가 궁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고 또 이 부부가 같이 장사 같은 거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띠, 양띠, 돼지띠 이분들은 말하자면 친구분들이나 같은 지인들끼리 마음을 합세해서 같이 동업의 운이 있잖아요. 동업의 운은 서로가 머리를 좋아하리면서 같이 머리를 짜고 해서는 사람들과 대인관계, 대인관계도 좋거든요. 그리고 화술이 좋아,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 연별술이 있어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이런 묘한 이런 저기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설명, 계획서 이런 걸 뚜렷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취향대로 잘 하셔서 성공을 하셔서 대승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원숭이띠, 소띠, 예를 들어서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약사, 약국을 차린다든지 이래갖고 이분들은 아픈 사람들 약을 갖다 해서 주고 한의사든 뭐든 그런 계통으로 나와서 성공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제 사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지. 그래서 부부가 화합이 굉장히 좋아서 재물이 모아져요. 조상에서 모아주는 재물, 흩어지지 않는다. 또 내가 이 재물을 갖다 모아서 이분들은 이제 이 화합의가 들으니까 남들한테 베푸는 것도 좋은 일에 베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어느 사이에 우뚝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가 화합이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힘내시고 제 말씀을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서는 가정의 태평성대에 이르면 좋겠고요. 또 개띠, 범띠, 말띠 이분들은 이제 재산복이 부모들, 부모님들한테 재산복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부모한테 재산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거를 열심히 해갖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제 세워갖고 나도 승승장구해갖고 이제 성공을 해야지 되겠다.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합해서 하는 사업 절차. 계획관도 그렇고 잘 갖다 짜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거나 부부가 이제 함께 한다면은 금수저야 금수저. 이 양반들이 최고 재물이 많이 모을 수 있고 건물이고 땅을 지닐 수 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주어진 건 내 운명이지만은 그래도 그중에 띠끼리 잘 맞아야지 되는 거지. 암만 재물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맞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고 무효진물이 돼버리거든. 근데 이런 분들 뭐 이거 잘 의논들을 하셔가지고 사업이나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돼지띠, 범띠, 토끼띠 이분들은 부부간에도 좋지만은 자손. 자손들하고도 같이 이제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재물의 오늘 내 조상에서 끌어준다. 모든 기운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다 이제 들어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손들도 이제 성공을 하는 것이고 대물림이라고 그러겠죠. 이분들이 이제 잘 돼가지고서는 이 아들이 또 잘 성공을 하고 아들이 또 손주를 낳아서 손주가 대물림으로 3대, 4대, 5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주들을 가지셨어요. 부모와 자식간에. 그러니까 뭐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의견 충돌이 안 되게끔 하셔가지고 부모의 하시는 업을 같이 갖다 이어나가신다든지 뭐 이 부부가 이어나가신다든지 또 동기 형제도 괜찮으니까 같이 이제 형제들도 이제 요런 띠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갖다 잘 하셔가지고 대성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여러분들 힘들 내세요. 올해만 잘 버팅기고 그러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항상 갖다 이 청왕만신 기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